. 오? 백스퀸? 와 와 하나 더 와 예쁘게 던지네요. 아트입니다. 자 인디고 그냥 숨죽이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 안냈어요 와 인디고 다른 팀들의 개입이 없는 건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래서 과감하게 해줘요 과감하게 인디고 어제 한번 살 적극 당했었거든요 자 헬렌 체력 1랑권 버텨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살루트가 때려주니까 와 인디고 올킬 가나요 그렇죠 자 베르니카스는 추가 기절까지 나왔어요 킬은 또 2핸드가 가져갔습니다 같이 풀어주네요 그리고 빨리 정리해버리죠 수류탄 던지러 갑니다 2핸드 절대로 경쟁자가 주변에서 화난이 숨쉬고 있는 걸 못 봐요 광동은 저런 2핸드도 넘어오는 거 한번 싸우긴 했지만 타이밍에 다 넘어갔습니다 리프 기절 잘 소리 들어야죠 이건 자 뒤 아 투사 맞고 있어요 야 9필샘 베르니카스는 몰렸거든요 자 이거 수류탄 옆집에서 던집니다 이거 난리나요 그렇죠 자 2필샘 이거 신이에요 신 와 우리 팀 여기서 여기는 이노딕스 40위로 물리고 있습니다 자긴 5킬했어요 지금 이노딕스 웃고 있어요 어 그런데 히카리가 기절! 자 섬광 날아옵니다. 이쪽에서 기절이 안나왔고 미츠가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빨리 붙여주겠죠 GX가! 아 섬광 맞았어요! 수류탄이 없어요! 오 얘도 이겼어요! 어떻게 이겼어요? 개인영향폭발! 와 이걸 이겼어요? 자 연마탄 뿌려주면서 각을! 아 이거 위험한데요? 아 옴팩! 와 아니 어떻게 되고요 이거! 사이밍을 넘기나요? 이헨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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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플릭스!